아,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여친은? 아, 그... 아, 몸이 좀... 아... 그니까 점심때까지는 발장하던 몸이 그 저녁때니까 갑자기 막 안 좋아졌다는 거잖아 맞지? 야, 그러면 새벽 되면은 돌아가 싶었다 아,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몸이 좀 안... 아, 알지, 알지 내 맥주 무슨 말이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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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 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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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여자친구예요 호헤이 아프시 더듬는데 네 나와서 왔어요 괜찮지 제 여자친구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거든요 진짜 쓰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여기 같이 가면 재밌겠다 그치 응? 어 왜? 거기 뭐 있어? 아니 아무것도 왜 여기 아까 민재씨가 말했던 데인데 진짜 이쁘지 고마워 근데 들어보니까 재혁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시시라고 근데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? 어떻게 재혁이랑 재혁이 멋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거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멋있었어요 공부도 좋아하는 것도 다 열심이라서 진심이라서 소이 고 docs 이 배혁이 오오오오오 이야 근데 진짜 해상이 참 불공평해요 동남구시면은 집도 좀 살았을Qué 같은데 완전 다 가리셨네요 아 저희 제방 제가 잘해야지요 깜짝 그래 너 잘해 이새겨야EST cheap 아멘